진짜 너무 오랜만입니다 제 첫 번째 팬 콘서트 투어 하이페이의 과잉다티아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크 콘서트 투어 아 이렇게 또 하이페이 여러분을 얼마만에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즐길 준비 되셨어요? 살짝 금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